잠시만요. 문자민 통문장. 그래서 뭐라고요? I'm a 10 year old girl. I'm a 10 year old girl. 여기서 스펠링이 어려웠던 게 뭐예요? Girl. Girl. I'm a 10 year old girl. 오케이. 그래서 다음 문장. I can't understand my father. 그렇죠. I can't understand my father. 여기서 뭐 했냐. 아우야. 나의 아빠. 6가지 질문을 해. 누구. 누구. 그래서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니? 묻는 거 해봤죠? 넌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? Who can't you understand? 그렇지. Who can't you understand? 뭐라고요? Who can't you understand? Who can't you understand? Who can't you understand? 넌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? Who can't you understand? Who can't you understand? 그랬더니 I can't I can't understand my father. Very good. 그래서 다음 문장. 어... I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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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서핑하고 있었어요. I... 서... 안 돼? 난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. I... 서핑도 안 돼. 서핑의 뜻이 서핑하는 중이었다야? I 서핑하게? I am. I am 서핑이야? I am 서핑해도 비슷한 뜻은 되지. 근데... I am 서핑하면... 언제 서핑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, 이건.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선데, 이건 현재형 아니야? 현대형? 네. 그럼 I am 서핑하고... 난 지금 서핑하는... 중... 이다인데... 난... 보니까 과거에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? 어... 그러면... 얘가 하다시니까... 이거에 과거형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M의 과거형이 뭐야? M의 과거형? M의 과거형? M의 과거형? M의 과거형? M의 과거형? M의 과거형? 뭐지? 그래서 나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? I was surfing... surfing the internet. I w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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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fing the internet. Nooo... 그래서 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해? 음..뭇 그렇죠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니 해봤었죠? 응 그래서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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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공부하고, 앞보지 말고 고치게 합니다. 너무 많이 틀렸어. What are you surfing? What were you surfing? 라고 물어봤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. 오케이. 왜 I am surfing이 아니고 왜 I was surfing이요? 어... I am surfing 하면 무슨 뜻이야? I am surfing... I am surfing the intern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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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들어봐요? 선생님이 유튜브 해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얘긴데? 그중?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다음 게 두 개서? 음... I was winning... My... Favorite... Game. Okay. 여기 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? My favorite game. 앞에. At... At... My... My... Favorite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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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me. I was winning... At my favorite game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이거는 뭐 해봤냐? 아... 아, 그래. 오케이.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6가지 질문 중에? 어... 뭐?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? 만들어봤죠? 그래서 너는 뭐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? What are... What are... What are... You... Winning? 얘는 왜 버려요? At... Okay. 너는 뭘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? What are... You... Winning at? Okay.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? What are... You... Winning at? What are... You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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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... You... I... I... Was... Winning... At... My... Favorite... Game.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은 이기고 있는 중인데 언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? 과거에 과거에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그래야 돼? I am singing at my people 그래서 then my father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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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안 납니다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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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글씨인지 선생님이 자매이 쓴 글씨를 알아보기가 힘들어 네 선생님 못 알아보겠는 글씨는 틀렸다고 할게 아예 저리 가 저리 가 then my father oh 네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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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